단돈 500원으로 혈당을 잡은 비법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비법일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달걀. 맞습니다. 일단 달걀은 항산화물질인 루테인 엽산이 풍부해서 식후 혈당하고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어서 저는 달걀과 함께 근력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소담 씨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달걀을 드시면서 혈당 관리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달걀을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그 비법 하나, 둘, 셋. 달걀 여주복 중법. 맞아요. 달걀과 혈당 조절에 좋은 여주를 같이 요리했는데요. 만드는 법도 쉽습니다. 건녀주를 물에 불려서 준비해 주시고요. 간장, 굴소스, 올리고당, 참기름을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먼저 달걀에 소금을 약간 넣고 스크램벌로 익힌 다음에 빈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여주를 볶습니다. 방울토마토를 넣고 같이 볶다가 스크램블을 넣고 양념장을 부어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렸거든요. 맛을 보세요. 저도 이거 먹고 우리 정소담 선생님처럼 화보 찍고 싶네요. 그런데 이게 쓴맛과 달걀 이런 게 잘 어울려요? 괜찮아요? 네. 조합이? 전문가가 봤을 때 어떻게 좀 혈당 잡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네.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둘 다 음식입니다. 우리가 여주에는요. 모모르대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식물이 공격을 받았을 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런데 얘가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이랑 같이 볶게 되면 조금 중화가 돼서 먹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면서요. 더 있습니다. 비법. 어떤 비법입니까? 하나, 둘, 셋. 와, 이건 또 뭐예요? 달걀 된장 샐러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소스로 혈당에 도움이 되는 소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된장. 된장에는 유익균이 풍부해서 천연 유익균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익균이 체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된장에다가 물하고 맛술, 참기름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아주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된답니다. 달걀을 제대로 이용하셨네요. 지금 박리수 선생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양배추를 미리 이렇게 썰어서 식전에 드시게 되면 이게 포만감을 주면서 배고픔을 막아서 가식이나 폭식을 막을 수가 있고 또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병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당뇨병 비만 예방 식단으로 보입니다. 운동의 근육을 이렇게 탄탄하게 키울 수 있는 단백질 식단을 알려주셨습니다. 정수담씨, 고맙습니다. 손님, 고맙습니다.